안녕하세요 YC플레이어고 오늘은 제 처음 여행 갑니다 그래서 좀 담아놓고 여행 가야죠 여행 가야지 인생 뭐 있어요 여행을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나는 은혜는 백화시장 백화시장 나의 앞장 그냥 예약 서는 새벽 서는 경제 백화시장 도컬 자리 그녀가 염핑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